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2013년도 3회 전기자기약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내에서 변이 전류 구하는 공식이네요 변이 전류는요 변이 전류 밀도 곱하기 넓이입니다 밀도 곱하기 넓이 해가지고 변이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아이디 변이 전류 밀도 이거는 변이 전류 변이 전류 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교번 전압이잖아요 교번 전압 전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압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변이 전류는 또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t는 시간 d는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의 변화량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거는 d는 또 입실론 e 전개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입실론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전개는 또 d분의 v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d분의 v로 넣어주는 겁니다 d분의 v 가로채서 넣어줄게요 이건 편미분입니다 전압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공식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d도 상수예요 상수니까 미분 앞으로 나가죠 입실론 d로 나갑니다 전압을 t로 편미분 해줍니다 t로 편미분 해줍니다 그러면 v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넣어줄게요 v, s, sin, 오메가, t 지금 t로 미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건 편미분에서 했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배웠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전투수학,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단어는 보면 됩니다 미분하고 미분기초, 삼각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쪽을 보면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버리실 분은 버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은 vs, cos, 오메가, t가 되고요 안에 있는 오메가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게 변이 전류 밀도예요 우리 변이 전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id 곱하기 s를 해줍니다 위식에 s를 곱해줍니다 여기다 s 써줄게요 s 써주고 vs, cos, 오메가, t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바꿔줬냐 d 분의 입실론 s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정전용량이잖아요 정전용량 공식이 d 분의 입실론 s 정전용량 이거를 c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c, 오메가, vs, cos, 오메가, t 답은 c, 오메가, vs, cos, 오메가, t가 있는 4번입니다 어렵죠? 답을 그냥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전공자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린 겁니다 답을 외우시면 좀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면 못 푸시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틀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거에 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띠리티티티티티틴 멤버들의 엄청난 목소 そして 볼 수 있습니다 ко kennill plan part 순 mosque